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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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한국에서 온 리벤이세요 저는 한국어는 잘못했어요 어젯밤부터 열심히 준비했어요 많이 이해해주세요 2015년 우고부터 팬이 되었어요 소영 언니 나은 OST나 선배 그리고 예능같이 나은 밥 다 좋아하게 됐어요 네 첫 팬사인 에그타드를 좋아한다고 봤잖아요 홍콩에서 되게 유명한 음식인데 오늘도 준비했어요 에그타드 고마워요 먹고 싶다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포동포동한 내 뱃살 흠 흠 흠 오늘 양초와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이 양초도 같이 불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서로 데뷔 축하해요 고마워요 한국어 너무 잘해요 아니 제가 요즘 부문점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 혹시 좋은 자산가는 불러줄 수 있어요? 어떤가요? 음 음 음 저장 가는 저장 가는 저장가요? 네 저장 어 데이 바이 데이? 네 매일 조금씩 보여줄게 내일 조금 더 친해질 거야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너를 사랑하기 모자라 감사합니다 음 저는 유튜브 채널은 응사하고 있어요 음 오늘이 통과일 해 산재준비는 다용사은 로 편집하고 유튜브에 어디세요? 음 먹고 봐요 네 네 네 네 네 네 뭐 뭐 음 언니 팀자 예뻐요 노래도 너무 잘해요 음 컴백 끊이세요 그리고 고민은 많이 하지 말고 이미 한국 같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요 보디 잘 챙겨 마 먹고 바쁜 스케줄은 지급해 하세요 언니 팀자 사랑해요 네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짠 하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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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ㅎㅎ 그래서 내가 anatomy Couldn'tım的 근데... 상관없어 그러니까 Beaut심 Steafs 이 노래 신경 쓰anor은 드디어 저는 보니까 ㅋㅋㅋ False ㅋㅋㅋㅋ Sam eu 모르겠어 늘 frozen Emil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렇게 보여가지고 몸에 기다려서 그래서 꾸준 eye 윤아 tendon 깜짝 하하하하 내가 여깄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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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역시 이래 아무도 좋아해 정말 싫어하는 사람 다 좋아하네 이거완 themes 들어가 이게 까다보인 것 같아 하지마다 맛보는 엘이 털링 털링 오! 맛있어! 맛있다! 안녕! 마밤 안녕하세요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소녀에서 여인으로 돌아온 여자 박수영입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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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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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언니 or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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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. 하하 아멘